안녕! 반갑습니다. 통합사회의 표준 언제나 네 편 초적입니다. 통합사회의 표준이 되고 싶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메가스토디 초적입니다. 이 앞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언제나 네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연구실의 모토이기도 하고 항상 수험생 편에서 교재 개발뿐만 아니라 강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기획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 예비 고일들 귀염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통합사회 학습법 제시를 할까 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마도 예비 고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비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님일 수도 있겠는데 혹은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이 영상을 참고하지 않으실까.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앞으로는 이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부를 텐데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원래 교육과정이 바뀔 때 그냥 뭐 교과서의 숫자가 바뀌거나 그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 자체에 단원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은 쪼개지거나 아니면 통합되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판이 바뀌었어요. 잘 알고 계시겠죠.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로 여러분들은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교과서가 준비가 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원 선생님들 사교육 시장에 있는 통합사회 선생님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럴 거냐.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당장은 안 되죠. 비록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었어요. 14문제가. 그런데 그것만을 갖고 7마리를 잡은 뒤에 교재를 완성도 있게 만들기도 좀 힘들 것이고 강의 설계하기도 힘들 텐데 처음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힘들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수능을 준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 고1 올라가면서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다 나와 있지도 않고 선생님도 방금 검색해 봤거든요. 통합사회. 이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로서 출간 대책들이 아직은 몇 권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통합사회 1, 2로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은 통합사회 1만 이렇게 출간된 교재들도 보입니다. 미리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출판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것이 처음이니만큼 이건 수험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학교 시험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수능 대비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고1 때 잘 배워놓고 여러분들은 고2 가서 또 다른 과목들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고3 올라가서 다시 한번 수능 대비 띵? 아직은 먼 얘기지만 그러지 말고 1학년 때부터 다소 정성껏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보험 가입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보험에 왜 가입할까요?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때 그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걸 보험이다 라고 한다면 고1 때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훌륭하게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전에도 통합사회 과목은 고1 때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수능까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회탐구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이과 쪽 진로를 가진 친구들도 사회탐구 9과목 그 다음에 또 과학탐구 쪽에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골랐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통합사회로 수능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필수가 됐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갈 친구들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해야 되겠죠. 이과 쪽으로 갈 친구들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된다면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아주 간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로 수능까지 쭉 가져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건 슬픈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사회를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낼 것인가. 교과서 8종이고요. 통합사회 1, 2로 쪼개집니다. 그전까지는 9단원까지였는데 한 교과서에. 근데 이게 통합사회 1, 2에 각각 5단원씩 들어가서 총 10단원이죠.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원래 그전까지 일반사회라고 한다면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혹시라도 이런 과목들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아마도 정치, 경제 이런 과목 혹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쪽을 묶어서 일반사회 교과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사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가 일반사회 내용이고요. 질의 관련해서 35% 그 다음 윤리 쪽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하는 게 다소 버거우리만큼 영역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거죠. 아 어떻게 교재 개발하고 어떻게 또 강의해 나갈 것인가. 그 전까지 통합사회 과목을 매해마다 교조도 내고 열심히 강의를 해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는 고민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선생님은 준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건 시험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촬영,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준비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고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준비할 것에 대한 대상을 알고 대상을 안다는 건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이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걸 안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하자. 내 강의를 듣고 너 학교 가서 그냥 놀아.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강의는 혹은 이 영상은 통합사회를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이자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는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와 또 교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내 거 듣고 학교에서 놀아. 절대 아니고요. 미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통합사회를 미리 준비를 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그 아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 다 아는 건데? 학교에서 자야지? 솔직히 그게 잘 안 될걸요? 오히려 준비가 안 되니까 아 저거 무슨 말이야? 아 근데 저거 관심 없는 건데? 이러다가 졸음이 오거나 딴짓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통합사회를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저 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 하고 아는 내용 나오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뭐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손들고 대답도 해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혹은 누구와 함께 공부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최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지금 여기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반사회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전공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질의는 비어있겠네요. 학원 현장에서 질의만 수년 동안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통합사회 사교육 시장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사교육 시장에서 혼자서 통합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빈 곳 없이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좀 알아보시면 최적이라는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 강의는 23년 차입니다. 13년 차 아니고 23년 차입니다. 교재, 강의 구성 이거는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적이라는 한 사람은 보지 마시고요. 최적 사회 탐구 연구실이 있어요. 통합사회 연구실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저희 연구실은 지금 현재, 딱 현재 구성원이 4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적이라는 한 사람의 강의만 보지 마시고 교재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통합사회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를 때쯤이 되면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모의고사 어떤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뿌듯해질 겁니다. 재미있게 강의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알 거고요. 이해, 재미와 이해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는 최적의 강의를 선택하고 믿고 맡겨주시면 충분히 선행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잠깐 공부하다가 흥미를 잃었어. 너무 재미없어. 끝. 이게 아니고 학교 수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 뿐인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전공도 다르시겠죠. 통합사회 선생님을 딱 나중에 한번 명단을 보세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명단이라고 하냐면 한 분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지리 파트를 윤리 쪽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윤리 파트를 정치 여법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기본권 헌법에 대한 설명하시고 경제 쪽 자시는 선생님들은 경제를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꿀팁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전공 저 선생님은 어떤 걸 공부하셨던 분일까? 혹은 저 선생님께서 지금 선배들의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다면 어떤 과목을 강의하실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선생님이 계셔. 지금 2학년, 3학년에서 세계지리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세계지리 내용이 깊어질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어떤 기출문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장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전공 또는 강의 과목 이 강의 과목은 2학년, 3학년 선배들의 사회탐구 과목을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면 여러분이 되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을 사다가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특정 영역에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강의와 그런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뭐 조언보다는 부탁이에요. 아니다. 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소.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는다. 시간은 남지 않아. 여러분 절대 어? 나 남는 시간에 인강 들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1 올라갈 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얼마만큼 들어봤을까? 인터넷으로 뭔가 영상은 많이 보죠. 뭐 쇼츠도 많이 보고 그 다음 뭐 유튜브에서 좀 다소 긴 영상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강의라는 거예요. 강의 뭐 예를 들면 5, 60분짜리 쭉 설계된 강의를 뭐 진짜 막 한 40강, 50강짜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시간이 날 때 본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은 나지 않아요. 국어에도 수학에도 영어에도 뭐 혹은 한국사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강 들을 시간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인강은 시간 날 때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꿀팁이 있죠. 이거는 강추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이렇게 해 주십사.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버리세요. 다시 한번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겠죠. 월요일날 국어 공부해야지 수요일날 수학 공부해야지 목요일날은 수학 학원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짜다가 시간이 남으면 인강을 듣는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난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 먹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통합사회 강의를 쭉 들을 거야. 이렇게 그냥 딱 넣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든 말든 그냥 쭉 강의를 들으세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이 다소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만 이해 안 되는데 멈춰놔. 막 또 막 찾아봐. 몇 번 돌려봐. 그러다가 지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현재 여러분이 뭔가를 부족하든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됐든 상관없이 형강을 듣는 것처럼 형강이 뭘까요? 학원에 갔어. 60분 동안 쭉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15분 정도 쉬시고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또 60분 동안 이어가는 그런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6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 쭉 듣는 거예요. 그냥 강의 분량에 따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강하도록 강의를 대체로 60분에 딱 맞춰서 딱딱 설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는 막 무슨 100분 갔다가 어떤 강의는 35분만에 끝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계된 강의를 이렇게 차근차근 야금야금 끊어서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실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딱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 공부보다는 다소 가벼웠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때 공부는 깊이도 깊어질 것이고 양도도 많아질 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문제 쭉 풀리다가 뭐 어디서 딱 막혀. 만약에 자신 없어. 그리고 막 뒤로 미루거나 약간의 고난도 문제집은 좀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풀면 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맞히고 싶으니까 자기 실력에 적당한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그라미야. 너무 기분이 좋아. 흐뭇해.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집은 풀고 싶지가 않아. 왜 틀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운동을 하러 갔어. 자기가 아령. 덤벨을 들어. 어 이거 만만한데? 그것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딱 들만 할 때 약간 무거운 걸 들어서 자극을 주고 그 다음 또 익숙해지면 또 무거운 걸 들고 자극을 주고 당연히 횟수는 준다니까요. 처음에 만약에 5kg짜리 들었어. 한 10번, 15번 했어. 그럼 7kg짜리 들죠. 그럼 당연히 버거우니까 7번, 5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15번 정도 되면 또 이제 10kg짜리 들어보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어차피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약간 좀 센 표현을 해보면 운동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뭐 이런 거래요. 근육을 찢습니다. 거기다 단백질 때려놓고 근육 성장을 이룬 다음에 또 무게 있는 걸 들고 또 근육 성장. 그러니까 무게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근육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은 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려보고 그거를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메꿔. 그다음엔 풀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그다음 코스로 넘어가. 이건 선생님 연구실이 정말 잘합니다. 원래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어렵진 않은데 낯선 말로는 점진적 과부하라고 부르죠. 점점점점 여러분 실력 쌓기에 약간의 자극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중간고사 만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좋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와라. 예를 들면 그래서 기말고사를 망친 거야. 여러분 1학기 때 기말고사 망쳤다고 해서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학기 때 힘내서 으쌰으쌰 하셔야 돼요. 써 있죠.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 포기하지 마라. 첫 시험 망쳤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통합사회는 그냥 내내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2학년 바쁘다가 3학년 띵 올라가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를 수능 대비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돼서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요. 1학년 때 배운 게 3학년 때까지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 1학년 때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쭉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한 번. 그 다음에 자기가 흥미 있는 영역도 있고 흥미 없는 영역도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 나 이거 너무 윤리 쪽은 너무 재미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 나 윤리 쪽은 정말 재미있는데 지리 쪽은 재미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약점과 부족한 점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3학년 때 올라가서 통합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 채로 어 나 통합사회 한 번 제대로 공부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또 소통 왕 아니겠습니까? 소통 왕 캐스트를 아마 자주 올리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일 거고요. 그리고 Q&A 게시판은 우리 조교들이 운영을 하는데 가장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연구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최적 한번 쳐보시면 어 있어요. 저기 TV가 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유튜브도 와서 좀 구독해주고 뭐 재미없다고 또 구독 끊고 이러지 말고 구독 취소 안 돼요. 한 번 누르면 끝. 한 번 누르면 그냥 평생 가는 걸로. 구독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볼까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인터넷 강의가 아주 좋긴 한데 이미 다 촬영된 채로 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있는가에 점검은 라이브가 짱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끔 라이브를 켜서 어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 그냥 단순한 게 무슨 뭐 선생님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뭐 팬사인회 이런 자리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느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뭐 부족하다면 좀 더 보완되는 강의와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또 사회탐구 대표 블로그 한 번 쳐보시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블로그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언제나 우리 적자들 적자가 뭘까 최적의 제자들을 적자라고 줄여 부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적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 적자들이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형 누나 언니 오빠 최적 선생님 알아? 어 강의 들었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한 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에게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통합사회 전문가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시죠. 처음 강의를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등장하시고 혹은 여기에 그렇게까지 강의 준비를 안 해보셨는데 자기가 통합사회 전문가로 갑자기 변신을 하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비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은 혼자 묵묵하게 그냥 언제나 우리 제자들 편에 서서 혼신을 다해 강의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선생님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원이라고 하는 건 어 난 널 응원해 이런 말도 좋지만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왜?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너 혼자 공부하는 거 불가능하진 않는데 엄청 비효율적일 거야.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쉽고 빠른 길을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23년 동안 이제까지 강의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면 그 시간을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요. 처음 만남이 수능 그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학교 시험에서도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외치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은 또 좋은 교제와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운명적 본강의 1강에서 만나죠. 피스! 최적이었습니다.